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안내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000-4919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문과 매수과 비중분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될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우리 좌의정과 우의정 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의정에는 최진욱 팀장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의정에는 조본수 팀장 그리고 손열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일단은 시간 후 이슈들 좀 자세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유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기존 멤버였던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행 관련주로 인포뱅크 그리고 라닉스 같은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사실 내일부터 이제 IA도 예정돼 있잖아요 팀장님. 자유주행 관련주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아마 이번에 남은 9월 중에 좀 빅 이벤트로 잡을 만한 게 IA에 관련돼서 자동차 전장 쪽 이벤트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번 9월 그리고 8월부터 9월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개별 이슈가 불러오는 대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아직 현대차에 대한 자유주행 이동권이라든지 IA권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또 전장사업 또 청사진을 또 공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새롭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2차전지와 연결해도 AIA 연결해도 전장 그리고 이런 자유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수급의 이동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길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이 이벤트 마무리되는 구간까지 잘 보유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9월에 가장 큰 이벤트가 IA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주 이슈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통적인 로봇주들 뿐만 아니라 감속기 기업들이라든지 대동기어나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도 로봇주로 묶이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내일도 눈여겨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성훈 기사님 로봇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우선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시장이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대기업들이 어떤 로봇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분을 인수하거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로봇에 대한 로봇 중소형주들이 대기업과 어느 정도 밀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밀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 쪽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어떤 조리 쪽에 관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이트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로봇 관련 주도 같은 경우에는 각자 기술별로 좀 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물론 전망은 박지만 아직 실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구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라고 딱 정의하기는 뭐하지만 높은 변동성은 주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가라앉았을 때 종목별로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